빅키어 어? 설아 왔어? 잘 왔다 너 잘 와? 왜? 아니 아니 요즘에 또 틱톡에서 엄청 유행하는 게 있거든? 그게 뭔데? 보여줄게 봐봐 우와 엄청 예쁘다 엄청나지? 우리도 이거 찍자 우와 좋다 그래 좋지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? 어 먼저 세로로 찍었다가 가로로 찍어주면 되는데 세로로? 가로로? 음 나 하는 거 봐봐 응 해봐 세로로 찍다가 가로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여줄게 봐봐 이렇게 여기 땀 넘쳐 아 그렇게 해 그런 다음에 유튜브에서 하트 광선을 치면 되거든? 티비로 하트 가서 이거 올까? 오 좋다 오키님도 제가 이거는 링크로 걸어드릴게요 좋지요 이렇게 티비 틀었지? 그 다음에 아까 찍었던 걸 키고 어 선풍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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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 나 바람에도 바람 오 땡큐 이거 할 때 중요한 거는 TV가 삐져나오면 안 돼 오케이 오 오 됐다 오 됐다 오 오 오 멋지다 하트 많이 나오겠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나도 해볼래 나도 어 너도 해 너도 해 너도 해 가로로 돌리라 그랬지? 알겠어 할게 준비 시작 아 아 다음은 TV 앞에서 TV 앞에서 아 선풍기를 아 잠깐만 나 선풍기 안 해줘도 돼 아 그래? 이거 하면 멋있는데 앞머리 날리는 거 싫어 앞머리 되게 집착한다 너 혹시 해리포터 처럼 여기 상처 있냐? 아니거든 그래 앞머리 스타일링 인정 그럼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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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하면 되지 간다 멋있는 점 아 망했어 다시 하자 어 멋진 표정 카메라 잡아먹어 다시 할게 둘이 아 아 아 아 왜 너무 잘했어 왜 이렇게 웃겨 옆에서 너무 웃겼잖아 어미키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어디 보자 어떻게 됐는지 그래 보자 오 장난 아니다 잘한 것 같아 야 너 이거 올리잖아 나는 장난 아닐 것 같아 진짜? 어 진짜 빨리 올리자 어 빨리 올리자 조금 있으면 늦어 좋지요 와 이거 봐 설아야 우리 오키님이 랜덤박스를 보내주셨어 어 진짜? 우와 박스 그림 너무 귀엽다 끝에 너무 잘 그렸지 이 그림은 띄워서 이달에 오키로 여기다 붙여넣을게요 좋지요 그럼 안을 살펴볼까 우와 궁금해 여기 보면 오마이니키 팬선물 랜덤박스 우리 전 하리 오키님 고맙습니다 우와 네 봐봐 몰캉 슬라임 이건 제가 만든 슬라임 슬라임 만드셨대요 신기하다 우와 이런 것도 있고 선물이 이렇게 있어요 오 오 우와 조심히 볼까? 우선 많이 구겨진 건 양해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나의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마이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개인정보를 말하면 안될 것 같아서 우리 하리노키님 처음으로 선물을 보내서 긴장이 되네요 저는 오마이비키 말랑이들 거래할때부터 꾸준히 봤습니다 정말요? 말랑이 거래할 때부터 봤구나 뒷내용은 부끄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꼭 읽어볼게요 우와 감동이다 랜덤박스 조심히 뜯어주겠습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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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말랑이 같은데? 당첨 서비스 1등 2등 3등 4등 1위 2위 4위 4위 5위까지 있네 엄청 많이 보내주셨다 우와 예쁘게 포장도 잘해주시고 그러면 뭐부터 들어볼까요? 시대된다 1등부터 한번 들어볼까요? 아 5등부터 5등부터 뜯어보겠습니다 5등이 어디 있을까? 요 5등 5등인거에요 뜯어볼게요 과연 뭐가 나올지 우와 우린 너무 잘 그렸다 이거 스킷이잖아요 너무 귀엽지? 우와 너무 귀엽다 4위 보라색을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가위로 뜯어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칼이 있습니다 칼로 뜯어볼게요 뚜루루루 뭐 나왔지? 우와 이거는 말랑이잖아 우와 귀여워 나 이런 말랑이 없단 말이야 너무 귀엽잖아 느낌이 너무 좋아요 우와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리노끼님 3위 뜯어볼게요 초록색 우와 밥이시다 나 이런 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느낌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오 오 와 귀여워 우와 너무 느낌 좋다 2위 뜯어보겠습니다 2위 과연 어떨지 조심히 뜯었어요 오 우와 어머 너무 귀엽잖아 우와 우와 너무 귀엽다 복숭아 너무 예뻐요 복숭아 너무 상큼하고 좋지요 오 이제 대망의 1위를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예상한 결과 이건 밥이시다 한번 뜯어볼게요 절치선이 여기 있구나 절치선 대로 뜯어야돼 절치선 앞뒤로 절치선을 그려줬어 오 오 우와 아 밥이시다 오 오 오 이렇게 좋은데요 오 보세요 어떨지 오 오 오 서비스 이건 과연 뭘까요 오 이거 뭐지 오 진짜 진짜 어떤건지 모르겠어 한번 해봐야지 뜯어봐야지 랜덤박스 서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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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우와 오 오 이거 진짜 서비스 아닌데 이거 진짜 우와 우와 너무 좋아 우와 색깔이 너무 예뻐요 우와 우와 오 신난다 박세인한테 자랑해야지 몰캉 슬라임 직접 만드시는 거래요 우와 슬라임 어떻게 만들었지 오 오 오 느낌 되게 좋잖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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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에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우와 너무 좋다 이거 박세인한테 자랑도 하고 오리온이랑 같이 재밌게 놀게요 흐흐 나랑도 될거지 그럼 우린 지금 놀고 있잖아 자 감사합니다 우와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